MBC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정리가 안 되나 여러분들 걱정이실 텐데 MBC 전 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MBC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어떻게 그러니까 모두 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문재인 정권이다 다른 저쪽 정권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바로 어떤 수단을 그거에서라도 다 쫓아내거든요. KBS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들을 사장을 뽑는 우리는 9명 KBS는 11명인데 그 방송에 망신을 주고 교수인 사람은 학교를 찾아가서 가고 집 앞에 가서 이제 시위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교수나 이런 학교에 계신 분들은 망신스러워서라도 옛날에 대학 총장 하시던 분도 있고 이사직을 내놓죠. 그냥. 네. 다 떠나더라고요. 이사직을. 그런데 우파는 그러질 못하니까 그냥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그러질 않으니까 오히려 방송계에서나 언론계에서도 이게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으니 그대로잖아요. 논저도 그대로고. 벌써 세월이. 대통령을 얼마나 지금 가짜뉴스로 괴롭힙니까? 아니 진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한 거 비판이야. 뭐 당연히 언론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가짜뉴스로 한 거를 왜 그대로 놔두냐 이거죠. 가짜뉴스인데. 계속 해제끼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치 헷갈리죠. 저 북한에서 북한에서 그냥 주장 계속 하면 진짜 그런 일이 있나 하고 생각하듯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 MBC가 그때 왜 대표님이 MBC도 곧 조금 있으면 박문진 이사 사장을 뽑는 이제 그게 다 바뀌는 구성원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그랬는데 언제 달라지는 겁니까? MBC 이 구조가. 8월 말 되면요. 8월 말까지는 인기가 다 하는 거죠. 인기가. 그러니까 방송문화 방문진의 방송문화진행회의 이사 9명. 사장이나 임원을 선임하는 그 9명이 우리 쪽에서 5명만 되면 5대 4만 돼도 바꿀 수가 있는데. 박문진 이사. 네. 즉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렇게 우리 쪽의 우세가 되나요? 그러면 이제 8월 말에 이제 이사장하고 이사들이 선임이 되니까 9월 되면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때. 아닙니다. 그거는. 노조가 또 뭐 있긴 뭐래 해서 진들 입맛에 맞는. 노조가 그리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는 분이 있고 다 이제 임명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 3으로. 한마디로 6대 3이 됩니다. 6대 3으로. 8월에는 6대 3이 되는 거네요. 네. 8월 말에. 8월 말에. 그러면 이제 9월 되면 안 나갈 수가 없죠. 6대 3이 우파 유리한 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 유리하게. 네. KBS도 결국은 7대 4로 이제 박민 사장이 되신 거죠. 네. KBS 박민 사장이 됐는데도 크게 바뀐 거 같지 않아요? 그거는 아마 박민 사장의 적응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신문에 계셨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에 계셨다고 오셨기 때문에. 네. 방송에 대해서 또. 네. 방송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방송도 유튜브도 유튜브 이제 그렇죠. 이 박사님이 하시듯이. 그게 방송을 아는 사람이 해야 그게 이제 빠르죠. 물론 뭐 박민 사장님의 능력도 있으시고 다 하시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좀 아직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아이고 박혔네 하는 게 좀 안 와요. 조금은 좀 느끼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죠. 워낙에 그냥 좌파로다가 너무 기울여놨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다가 분별도 이게 사장이 바뀌고 하면 회색 분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쪽 계속 노조 쪽이었는데. 노조 쪽이었는데 중간에 서 있는 듯이 보인단 말입니다. 또 유능한 사람인 경우는 저도 해보니까 또 안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능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잘 해야죠. 아니면 결국은 유능하다라도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뀌면 그런 거를 박문진 이사장을 중심으로 또 사장하고 지금 너무 지금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처참하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처참하게 자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에 8월 말에 구성원이 바뀌고 9월 되면 이제 MBC가 그래도 좀 정상화가 될까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그런데 노조가 또 땡깡을 부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걱정은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이제 좀 패배를 하다 보니까 우파들의 힘이 갑자기 쇼크를 받은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다. 서민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장 돈을 주는 뭐 그런 그거에만 이제 현혹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예전에 최저임금제를 그거 한 장하성이라든지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그리 해서 그거에 된 건데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MBC가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KBS도 아직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적응기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적응기를 빨리 단축해야 됩니다. MBC는 이제 9월 때부터 이제 달라요. 그때까지 얼마나 또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그렇죠. 9월 말까지는 또 그러다 노조가 또 얼마나 또 세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러면 바뀌면 노조도 어떻게 확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기가 MBC 노조가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MBC 사장이 강단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노조를 잡을 수 있는 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책을 알려주시면 후임 사장한테. 후임 사장이 우선은 깨끗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돈에 손 대면 안 되고. 노조가 털었을 때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을 들이밀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 정권 때 제가 언론 적폐 1호로 해서 제가 술 구출소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4년.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검찰이 좀 그러니까요. 결국은 대부분에서 무죄해서 관계가 없다 해서 그게 됐는데 술 구출소까지 갔다 왔죠. 언론 적폐 심사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이 있는 사람이 잡을 수는 있나요? 자신 있게 해야죠. 자신 있게 하면 잡을 수는 있나요?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만 보고해야죠. 만일에 MBC에서 저는 그 당시에 한 30년 하고 지역사 사장을 다 거쳐서 본사에 왔는데 그러고도 낙하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명박의 낙하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프레임을 몰고 간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공체로 입사해서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앞에도 노조위원장 출신이 또 김종국 사장은 사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MBC에도 우파들이 있잖아요. 약하죠. 아니 인원이 약해도 그중에서도 강성투쟁하고 실력이 있고 MBC에 2, 30년 근무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으로 힘든 게 MBC는 기자, PD 공체로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입사를 하면 노조에서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노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MBC에서는 지금까지는 노조가 아닌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했죠. 저도 노조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원이 아니면 그건 완전히 왕따죠. 해서 다닐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네, 왕따가 되는 거죠. 그건 뭐 술자리든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열어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정치부장하던 김경중 정치부장 같은 경우는 노조원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소신이 있죠. 저 고향의 횡성 쪽이었는데. 그래서 술법대 나오고 아주 실력 있는 후배였는데. 자기가 도저히 노조원이 아니고 공격받고 하니까 그만둬버렸죠. 아이고. 정치부장 다 하다가. 그럼 이번에도 강직한 우파를 들이밀어도 그런 식으로 괴롭혀서 쫓아낼 수 있네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견뎌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아니 왜 아니면 화끈하게 비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이런 사람을 임명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MBC 정상하는 사장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법을 알려주세요. 선임자시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제 지금 많은 피해를 본 우리 후배들이 아무래도 후보로 지금 나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수많은 경험을 했죠. 수많은 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심하게 하면 본부장급인데도 가서 필름을 챙겨라, 심의를 해라 이런 데 보내버리니까요. 배윤진 같은 경우는 이형 같은 경우는 필름 창고 같은 데 또 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되면 그만큼 많이 당했고 그다음에 어느 게 옳은지를 정확히 아니까. 누구 편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론이 지금 이 박사님 말씀대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MBC가 역할을 못하게끔 좌편하게 하게끔 사장을 흔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흔들어도 끝내 견뎌야죠. 저는 왜 견뎌냐면 그 앞에 있는 사장님들이 제가 민주노총 노조하고 맞서서 처음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 번 이겼고 또 두 번까지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안을 이분들은 저한테 아직도 저한테 못 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도 부드럽고 약한 사람으로 봤는데 물러서질 않으니까. 그런데 저는 물러설 이유가 없잖아요. 정당한 절차에서 됐고 영광스럽게 회사에서 정말 지역사 사장을 거쳐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때까지 정상까지 올랐는데.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마지막. 그리고 민영화 하는 게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셨잖아요. 왜 뜻을 이루지 못하셨죠? 어떻습니까? 쫓겨났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쫓겨났죠? 안 쫓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주세요? 그게 이제 또 문제는 박문진 9명이 6대 3의 6이 우리 여권 이사들이 단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이. 이번에는 쫓겨날 일은 없네. 박문진 구성이 8월 말이면 바뀌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6명이 그걸 잘 선택을 해야죠. 그중에서 한두 명이 딴 쪽하고 야합을 해서 누구 인사를 해달라는데 안 했다든지. 저도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사 청탁이나 여러 가지 그걸 좀 제끼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있는 동안은 하는 생각에 하다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을 가지고는 MBC 사장으로 가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혁명가, 완전히 때려부실 각오로. 혁명가가 가야 됩니다. 박정희 같은 혁명가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누가 가도 MBC는 사장을 바꿔도 어렵겠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혁명한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정치인들을 그 구조로는 대한민국은 망하는 나라다. 그러면 없앨 수는 없나요? MBC를? 그것도 안 되지 않다고 또. 하하나 이놈의 MBC 아주 골차프네. 없앨 수도 없잖아요. 연구를 많이 해야죠. 방송사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 가짜뉴스 하나 가지고 145년인가 된 방송사가 폐간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MBC는 벌써 한 번이에요. 지금 몇 번인데. 신문이든 방송이든 진짜 강한 지도자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이 없나. MBC에 자기가 사장 욕심이 아니라 사장을 대서 MBC 해체하러 들어가는 사장은 없나. 아주 완전 이런 방송은 안 된다고 자기가 사장이 돼서 MBC를 싹 해체시키고 민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박정희였죠. 박정희가 혁명한 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 나라는 안 된다. 그렇죠. 망한다. 그러니까 이 가난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혁명이 필요하다. MBC 혁명. 이렇게 어렵나. 그래. 이 MBC 혁명. 나라 혁명이 아니라 MBC 혁명인데. 이걸 어떻게. 또 기대해 보시죠. 국민이 가서 때려부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 2만 명 정도가 가서 건물을 다 유리창을 다 깨고 다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끌어내고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기대해 보시죠.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참 MBC.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혁명을 김재철 사장님은 주장하시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뮤지컬을 제가 만들었었죠. 뮤지컬 했었잖아요. 그 관련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저도 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뮤지컬 아주 잘 만드셨죠. 뮤지컬 박정희를 만들고 이번에는 이제 유경수 앤 박정희 해가지고요. 올해가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입니다. 이건 이제 박정희.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인데. 그 영상에다가 다른 거 조금 섞어가지고. 이번에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초점을 한 거죠. 유경수 여사 뮤지컬이죠. 유경수 여사 올해가 서거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이죠. 내년이 탄생 100년입니다. 그러면. 49살에 돌아가셨군요. 50.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50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만 49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유경수 여사 뮤지컬에 방점을 둔 거는 어떤 게. 우리 유경수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뮤지컬에서는 어떤 걸 방점을 준 겁니까? 그러니까 전문의 건국전쟁이 건국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건국전쟁 다음이 한 1년 동안 장면 정권이 있었죠. 아주 무능한 정권이었죠. 그래서 5.16을 일으킨 거죠. 그때 군인들은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렇죠. 그때는 군인이 엘리트였죠. 그래서 이승만의 건국전쟁에 이어 나타난 게 가난을 없애기 위한 박정희의 18년 경제전쟁입니다. 18년 동안 집권했으니까요. 거기에 13년간, 74년 8월 15일, 50년 전 그날의 8월, 10월을 돌아가셨으니까 한 13년간 보피를 했죠.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예를 들어서 나환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 농민들, 그 수많은 사람의 하루에 한 50통 편지가 왔거든요. 청와대로. 엽서죠. 옛날에는 엽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엽서를 다른 사람이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엽서를 손을 못 대게 하죠. 본인이 시간 날 때만 다 읽으니까. 그래서 그때 있는 김두영 비서관이라든지 최필립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동행을 해서 찾아가죠. 사연 준 사람한테. 그럼요. 직접 찾아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남의 남한산성 밑이죠. 그때는 성남이 서울의 청계천 분들이 판자촌 사람들이 이주했지 않습니까? 1968년 중입니다. 그게 산 뒤에 전부 어려운 분들인데 아카시아 곳이 만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엽서를 또 보내왔어요.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죠. 내 남편은 병원에 있고 다쳐서 판자촌이 지금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금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열흘째 굶고 있다. 애들 둘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저 멀리서 그때는 판자촌 집이 1-1, 1-2, 1-3이 주소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는 대로 막 주소를 쓰니까 여기는 31번지 옆집은 49번지 그다음 집은 3번지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결국은 찾아내죠.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그 하얀 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방에서 하얀 쌀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하얀 쌀밥을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보리 쌀을 싸든지 뭐 해가지고 아껴 먹어야지 저렇게 쌀밥을 먹고 있냐 하고 가서 이제 그때 뭐 호롱불 같은 거죠. 가서 보니까 그게 아카시아 꽃잎이었습니다. 아 쌀밥이 아니라 꽃잎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에다가 이제 아카시아 꽃잎을 그런 걸 말아서 먹고 있었던 거죠.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저런. 그런 사연들이. 사연들이. 뭐 하여튼 잘 만드셨을 텐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유경수에서. 이거는 지금 이제 공연은 6월 서울의 가양역 등촌동. 등촌동. 거기에 스카이 아트홀이라고 한 900 한 8, 90석짜리. 언제서부터 하는 거예요? 확정이 있습니다. 6월 3일, 4일 현충일 날 6일 날. 아직 멀었네요. 미리 우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인터파크. 3일, 4일, 6일 날. 인터파크라든가 이런 데 다 자세한 정보랑 예매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에서만 지금 이제 팔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